다중 채무를 짓는 사람이 한 600조 정도를 짓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600조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450만 명이면 그러면 2인 가족이면 900만 명이고 그리고 4인 가족이면 얼마가 됩니까? 900만 명이면 그러면 1800만 명입니까? 보통이 아니죠. 채무계 600조 정도 육박한 겁니다. 특히 이런 빚이 30대 이하 청년층하고 이건 주로 투자로 인한 것이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빚이 급속히 늘어났는데 5년 사이에 32.9% 그러니까 2017년도 100원이던 빚이 132원, 138원 정도, 133원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거죠. 금융연구원 보고서 다중 채무 보시죠.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2022년도 4월 말 기준으로 451만 명이라는 것을 나타났다. 이들이 빌린 총 채무액은 600조라는 겁니다.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이나 노년층의 다중 채무액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이들의 채무가 대출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과 캡달사 등에 몰려있는 경향에서 잠재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의료가 나온다. 심각한 문제네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 국내 금융권 다중 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51만 명이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빌렸다. 이들이 가진 채무액은 598조 8천억, 2017년 말 490조 6천억과 비교해서 다중 채무자 수는 8.3%가 늘어났고 채무액은 22.1%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의 4월 현재 다중 채무액이 2017년 말과 비교해서 30대 이하는 32.9%가 늘어났고 60대 이상은 32.8%가 증가했다. 전체 다중 채무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50대 중년층이 가장 컸으나 그러나 3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이 채무액 증가 속도가 16.2% 증가 속도가 16.2% 이 16.2%가 연평균인지는 모르겠네요. 연평균 속도 같기도 하고 연평균의 16.2%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소득 증가율이 2, 3% 정도 되니까 대출금리와 상대적으로 비싼 저축은행권과 여신전문금융업급의 다중 채무액 증가율이 높았다. 현재 다중 채무액은 2017년 말보다 78%가 늘어났고 1.7배가 늘어났네. 여신전문읍금은 34.4%가 증가해 전체 채무액 증가율이 21.1%를 크게 늘었다.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 채무액은 11조 1천억으로 2017년 말보다 1.7배, 71.1% 늘었고 여신전문업종 경우에는 60대 이상 노년층의 다중 채무액이 8조 5천억으로 같은 기간에 83점, 거의 1.8배가 됐네. 83.5%로 급증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다중 채무액 규모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네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그런 젊은 청들은 주로 투자용도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주택 구입도 안 할 건데 이렇게 비용이 크게 된 것이 이해가 전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 보조금 지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깝깝하죠. 결국은 이 가운데 또 일부는 세금으로 또 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빚을 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 추세가 이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다중 채무자가 600조 그리고 사람 숫자로 보게 되면 450만 2인 가구, 3인 가구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숫자죠. 잔에 확인! 감사합니다.